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가운데 공무원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원아시아 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오늘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주거지 제한,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지 씨는 SM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짜고 자금 1,100억 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